이병 안주는 잘 먹겠습니다. 예. 저 민희씨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선생님. וד신무화 이병 안주. 전화놨습니다. 컷에 컷에. 오늘이 엄청나게 eng happens. 피피. 그 유명한 식객도 빠져버린 맛의 고수. 밥 반찬 усл you mean 간식으로? 다재다능한 맛의 고수에 Doerlo에겐 아래 편익입니다. ж田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슬라이스가 되어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한 마티로 우와. 어머. 존맛. 와 괜찮다. 어우 내가 진짜 탱글탱글하다. 돼지 비린내 그런 거 전혀 안 나고. 통으로 돼있어요 통으로. 아 통편육이네요. 말 그대로 통. 통편육이니까 원하는 대로. 명암물처럼 갖고 다녀도 되겠다. 편육을. 지갑에 항상 하나씩 넣어주세요. 괜찮네요. 여기는 또 성수동입니다. 어딥니까? 후후반점 성수 낙낙점. 후후반점. 후후반점. 자 오늘 컨셉 어떻게 됩니까? 소개를 받는 남자가. 최후의 태련병이다 하련병이었다면. 저의 라임은 어떻게 될지. 의대인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 찐친이네. 이야 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전주에서 지내다가 서울로 아예 일을 하러 올라오는데.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죠. 자주 못 보게 되고 조금이라도 좋은 추억 거리라도 만들고자 해서. 아 그렇죠. 한심하게 되었고. 날 너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오케이. 사랑하는데 어쨌든 속이다는 거죠. 패스트는. 공연. 오늘는 원장인 분은 쉽지 않으면. 수업하는 게임 쪽이 있어요. 침타운 먹어야죠. 침타운 먹어야죠. 낙술 좋죠. 지금 눈으로 따려고. 재미있는 친구예요. 전문가입니다. 지금 또 면치기. 저분은 좀 특이하신대요. 이분의 직업이 마임가인가요? 민실행 수준이에요. 키 큰 사람 좋아하지. 180도 넣은 거예요. 크면 좋지. 덩치도 크고 둥직해. 뭐 하는 거예요? 본인들만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의식 같아요. 의식 같아요. 이제 저희 아바타 들어갈게요. 오! 코 왔다. 얼굴 한 번 스캔했어요. 자연스럽게 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식사 시키셔요. 쳐다보질 않는데 부끄러운 상황이 될까요? 부끄러워. 다루는 못 보고. 배놓고는 아주. 미인이시네요. 미인이시나요? 어? 부끄러움 많이 타는데.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이제 이상형이 없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제가 되겠네요. 이제부터는 제가 되겠네요. 미인이시나요? 이제 군인인 거를 슬슬. 미퍼블릭 할게요. 저는 미인이에요. 이름이. 크레 이름은 안중호고요. 안중호야 안중호. 난 DP 정행이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전화기 들고 나오세요 그냥. 자 저희 공부석으로 오세요. 나 지금 음악 밝기는 하거든요. 제가 진짜 낯을 많이 졸어요. MBTI가 아이 쪽. 혹시 MBTI 아이 쪽에 좀 가까운 아이. 외모도 아이 같으세요? 아 근데 외모도 아이 같으세요. 이. 네 저 ENFP. 네 재기발랄한 활동가들의 즉흥적인. 뭐 갇혀있는 거 싫어하십니까? 그리고 어디 갇혀있는 걸 좀 싫어하십니까? 속박 같은 거? 속박 같은 거. 자유로운 영어. 자유로운 영어. 짬뽕과 사랑에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군인마이트로. 감사해받겠습니다. 감사해받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제가 있는 데서는 이런 거 먹기 힘들어요. 이것만 먹을 수 없어서. 아니요. 진짜 술안주를 딱이지 말입니다. 진짜 술안주를 딱이지 말입니다. 술안주를 딱이지 말입니다. 짬뽕만 보다가 우리 소개담을 펀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우젓 좀 주시지 말입니다. 새우젓 좀 주시지 말입니다. 목소로 찾아봐라. 네. watteel aktudealakti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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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laktает real적 preliminary daqui 황당하러 하는lastingokolenden 서울 의상 자 Sergio Morto BWT 조세호가 안 씁니까? 왓! 약간 조세호 씨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런 느낌입니다 민 씨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실 탈역했습니다 사실 자조림 씨 왓! 농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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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을 안 하는 거 군인이라는 거 전역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3개월 1년 3개월 정도 어이없다시 웃고 있어요 빼놓고 군인인 거 티 팍팍 내줘야겠죠? 저 사장님 군만둡입니까? 싸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싸제 군만둡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피지에서 파는 거랑 또 다른 군만둡이 있어서 군인이라서 좀 싫어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아 근데 군인이라서 싫어하실까 봐 저 군만둡이 싫어하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럼 군대 좋아하세요? 네 여성분들은 보통 싫어하는 얘기 있는데 군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 없죠 제가 훈련소에서 술탄을 예전에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안 터진 거예요 가서 딱 봤더니 그게... 고구마를 던졌어요 제가 고구마를 던진 거예요 시... 찐나 하지 마요 아니 제가 진짜 저녁에 먹으려고 훔쳐 놓은 거거든요 근데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혹시 군대에서 뭐... 시... 축구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화천 손흥민이거든요 제가 화천 손흥민이거든요 아... 다섯 걸러서 휴가 가서 또 오겠습니다 제가 다섯 걸러 왔고 또 휴가 나오겠습니다 그때 꼭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때... 만나 주시겠습니까? 아... 네... 자 이제 만두 나왔어요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 들어가야죠 관두 생명 관두 생명 이별 안주를 잘 먹겠습니다 자 그대로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이 음식을 준비해 주신 옥민과 부모님 전인들의 공사에 장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뭐... 밥 먹고? 놀랄만두하다 진짜 놀랄만두하다 군인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이렇게 해야지 해석이 됩니다 아... 선임한테 하면 맞습니다 선임한테 하면은 맞아요 근데 이건 왜 떼고 가죠? 아 이거 신문에 밝히면 안 돼가지고 레이차이드는 좀 비슷합니다 저게 어떻게... DP 안 봤어요? DP? DP도 안 보셨어요 대북에 뜨는 걸로 보셨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드라마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드라마예요 네... 촬영하고 싶어서 촬영하는 거 아닌데... 왜 사람들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걸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못살게 구는 걸까요? 맞아, 맞습니다 진지하게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느낌 좋아요 웃지 마시고 어? 어... 혹시 좀 같이 와서 먹는 게 좀 힘들어서... 네? 휴지를 주시려는 거 같은데... 휴지를 주시려는 거 같은데... 휴지를 주시려는 거 같은데... 근데 적응을 좀 줄겠어요 근데 적응을 좀 줄겠어요 근데 적응을 못해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좀 달래주네요 친구가 지금 착하시네요 잠깐... 공신부원, 이병우, 안준호 하면서 큰 걸음으로 군인처럼 나가세요 공신부원, 이병우, 안준호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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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하하하하 자, 이제 몰카를 받게 되어가 됐죠? 받게 되어가 됐습니다 자 현병처럼 확실히 아, 예, 현병처럼 사장님 먼저 사장님한테 먼저 가서 혹시 이런 사람 동의 코은.. 아, 네 동의 코은 혹시 동의가 네 제가 현병이 되거든요 지금 현병이 되거든요 현병이 되요 지금 잠시만 좀 시간 좀 끌어주세요 예 예 이제 둘이 들어가서 진짜 답으로 온 것처럼 확실히 갑니다. 찾아요? 담백필요. 담백필요. 근데 왜, 왜, 왜 나와? 저거 왔어. 한준혁이 형. 한준혁이 형. 한준혁이 형. 한준혁이 형. 잠시만요. 한준혁이 형. 한준혁이 형. 잠시만요. 한준혁이 형. 한준혁이 형. 됐어, 됐어, 됐어. 고마웠습니다. 잠시만요. 한준혁이 형. 손 들어. 또 너, 네, 또 너, 네, 때려. 한준혁.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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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엎드려. 남짓. 한준혁은이 형 같아. 아, 진짜 왜 그랬어. 뭐 하는지. 손을 쳐봐. 처음 쳐 봐. 잘해. 놀랐어, 다리 힘이 보여서. 놀랐어, 다리 힘이 보여. 다리에 힘이 놀래가지고. 왜? 왜? 지금 다리에 힘이 뚫렸어 다리에. 총을 보고 처음에 놀랐는데. 그만 보였어요. 총이 다 짠데. 자꾸 총구를 만지더라고. 잡아보고. 저를 이렇게 밀어다니더라고요. 할 때 어땠어요? 저 약간 정신이. 손이 계속 떨리고 있어요. 진짜 떨려요? 친구분께서. 의뢰를 해주셨어요. 아는 사이가 아닌가요? 아는 사이예요? 처음이에요. 생명부지. 진심으로 위로받아서. 머릿속 좀 하얘졌어요. 친구가 갑자기 눈물이 붉어졌어요. 왜 눈물을 하려고 해요? 너무 고소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손따라 오신다. 몰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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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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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스크림.